Q. 전 헤어트 하이 템템팬스 We are GOATCHINES 안녕하세요 나는 데에에엘 네 안녕하십니까 골든차일드의 주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타일러 Y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준입니다. 아 형 스타일 아니잖아요.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동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길을 거슬러 내 모든 것 같아요. 벌써 똑같은 거예요? 네 그쵸 그쵸 그쵸. 또 컴백할 때마다 항상 기분이 새롭고 굉장히 또 팬분들 찾아뵐 생각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사실 컴백할 때마다 뭔가 또 성적도 성적이지만 또 팬분들과의 또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항상 이런 설렘이 있습니다. 항상 네 좋습니다. CANGER의 컨셉이라고 하면 저희가 했던 지금까지 약간 섹시? 이런 느낌의 약간 여유로움을 좀 더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골드니스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점은 이 멤버들의 무대에서 눈빛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Q. 게임 Q. 게임 Q. 게임 저랑 태그 형이 속해있는 게임이라는 유닛 곡은요. 게임 조금 신나면서도 살짝의 섹시함을 한 스푼 정도 넣은 아주 신나고 멋있는 곡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느낌적인 느낌 팀은요. 승민 동현 재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향수에 떠날 때 듣기 정말 좋은 노래. 드라이브요. 그럼요. 저희 팝핀이라는 곡은 저와 멤버 와이 형이 함께한 곡인데요. 그게 뭐든 간에 나 다 온 게 좋아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본인만의 의지대로 살아가자는 그런 강력한 포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노래가 아주 좋아요. 저와 주찬이 형이 함께 부른 시잉 인 더 레인이라는 곡은요. 약간은 좀 서툰 감정을 담담하게 노래 가사에 녹여내서 한번 불러봤었던 노래인데요. 아마 주찬이 형하고 저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주찬이 형도 뮤지컬을 했었고 저도 뭐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서로 감정 표현하는 거를 좀 알다 보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좀 잘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솔로곡 창밖으로 우리가 흘러라는 곡은요. 우연히 창밖을 보다가 스쳐 지나간 추억을 그리워하면서 담담하게 불러낸 발라드 곡입니다. 이렇게 저희 유닛곡과 솔로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깐요. 저희 게임 체인지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추억에 어떤 수정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그렇죠. 저희 본린체제와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추정된 안무를 포화해내느라고 연습하느라고 조금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입니다. 쇼케이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쇼케이스를 또 오랜만에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정규 20으로 또 컴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뜬 마음이 좀 있어서 저희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벅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인 것 같아요. 음식. 제가 먹는 거를 진짜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약간 유튜브로 되게 많은 먹방 영상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꽂힌 음식이 좀 있어요. 쪽발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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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요새 관심 있는 거는 애교 애교. 어떻게 할까? 애교 3,6세트. 관심 있는 거는 뭐니뭐니 해도 이번 활동에 제일 관심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핫한 거는 골차이 휠이지 않을까. 그렇죠. 골차이 휠. 단짝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죠? 네. 골차이 휠 단짝. 그럼 뭐 저희가 보시는 영화나 드라마 있으신가요? 드라마. 제가 요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되게 빠져있는데 그 드라마 내용 자체가 초반에는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결론은 이제 되게 좋아진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스푼인가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락팜팜의 메시지와 같네요. 네. 비슷합니다. 일단 2021년 언제 가든 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 갔었을 때 이제 그 편의점에서 저희가 결제를 했는데 어떤 쿠폰 같은 걸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쿠폰이었죠? 그게 마일리지 같은 거였는데 맞겠죠? 그.. 이상의 스티커 같은 걸 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받.. 어떤 스티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 휴대폰 사진기에도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저는 그 집원분이 했던 폼랑푸의 애교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최고였죠. 그렇죠? 보내주세요. 폼랑푸 그때는 정말 앳됐지만 지금 조금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2년 전, 3년 전 거의 그렇죠? 아니죠. 3년 전이죠. 3년 전. 1살이네요. 18년도 했으니까. 그렇죠. 21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으면 이제 고왕전이 됐다. 이런 느낌이야. 20살 때구나. 2년 전. 골든차일드가 이제 늘 이렇게 케이콘이나 이런 행사들로 이제 태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멤버들끼리 호텔 수영장에서 많이 놀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호텔 수영장이 아닌 한 번 바닷가에서 한 번 해수여러볼 멤버들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전 야시장이에요. 야시장. 야시장. 따오살로드 따오살로. 태국 닉스분들을 안 뵌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얼른 이 시국이 조금 괜찮아지면 우리 태국 닉스분들 만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른 찾아뵐게요. 건강하십쇼. 다 같이 후렴구를. 좋습니다. 4. 3. 4. 라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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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로 라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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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부터 사라질 때까지 태양이 다시 뜨는 날까지 내게로 라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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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 해체 내게가